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원더풀 K뷰티 근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실적은 굉장히 좋게는 나왔는데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그런지 크게 주목은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장에서 LG생활건강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LG생활건강은 올라갔는데 그래도 화장품 전반적인 관련주들의 소재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최근 화장품 주들을 보면은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전투하고 있습니다 좀 개별 종목마다 좀 움직이는 모양새가 다르긴 한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화장품 섹터의 성장성은 나와주고 있고 지금은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LG생활건강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주가를 30%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받아칠 게 없다 지금 비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일이 남았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도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점점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매출을 좀 늘리면서 LG생활건강과는 좀 다른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LG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단기적으로 반등에 나온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LG생활건강 바닥 딛고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면 대장주가 올라갈 때 다른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제가 화장품을 많이 사용해서도 그런 것 같긴 하나 실적으로 특히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 보면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작년 화장품 섹터 랠리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에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세론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실리콘2도 보면 오늘 그 실적 딛고 세론 뉴스 딛고 다시 한번 전국 좀 트라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역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좀 보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종목군들에 따라서 종목별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 종목별 옥석가리기 주가가 종목별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우선 CJ랑 VT를 가지고 왔는데 CJ는 아무래도 올리브영 때문인 것 같고 CJ도 보면 최근 갑자기 움직이긴 했어요 올리브영 IPO 상장을 철회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긴 했고 그로 인해서 주의 딱지가 붙긴 했으나 결국 올리브영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마실 가듯이 혹은 방앗간 들리듯이 올리브영 들려서 하나 둘씩 사고 옵니다 결국 올리브영 매출로 직결이 되고 작년 올리브영의 실적만 보더라도 거의 4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기업이 VT라는 기업인데 VT 저번에 제가 VT의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결국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오프라인 매장 추가적으로 더 연결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오프라인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매출이 나온다는 점을 보면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실적 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 성장성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지지부진할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CJ와 VT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이주현 대표님 지금 화장품 섹터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화장품 섹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 않지만 그 섹터 내에서의 좀 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화장품의 중국향에 따른 상승이 나왔던 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작년부터 해서 좀 강한 상승이 보이는 화장품 섹터는 결국 북미향, 유럽향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쪽 관련해서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보시는 종목 따로 있을까요? 성장성이 있는 화장품 종목 네,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실리콘2라는 종목이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화장품 회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해외에서 국내 직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어떤 풀필먼트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렇게 런칭해주고 홍보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39% 증가를 합니다 매출은 10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 매출이 50% 증가해 영업이익도 한 46%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 되는데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950억이라는 또 30%의 이런 성장성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량하는 신고가 흐름 최근에 증시 좋기 때문에 잘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리콘2 이런 종목 조정 나올 때 우리 한번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실리콘2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주목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시의 매수 관점 보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돌격 내 입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돌격 내 입장에 진정한 통찰을 갖고 도착하였습니다 진정한 통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의 tienen 통찰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사에서의 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요 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 2022년 9월 10월에 저희는 집회를 단돈고 있습니다 아멘